여기 보시면 매매 코인 있죠. BNB. 여기 이 코인이 지금 바이낸스에 갈 수 있는 유력한 코인인데 지금 수익률이 1078%에요. 1078%고 여기 PPC는 BNB는 369%입니다. 그리고 페파는 357% 그 다음에 오기는 407%입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플로킷 CEO는 36% 이자가 너무 짜네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종이 낮은 것은 이익을 많이 주려면 PPC가 PPC랑 페파가 이자가 낮은데 제가 봤을 때 PPC가 PPC로 가는게 더 많이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어 저기 그 스테이킹 그거 MME 코인은 이거는 시종이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어 저는 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요.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요. 저는 그래서 PPC를 샀습니다. 예 이상입니다.